미래 정보와 사회의 주역이 될 ISDN, 즉 종합정보통신망이 우리 기술로 개발돼 오는 10월 1반에 공개됩니다. 올해부터 민영화된 한국통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의 기술인력으로 ISDN 개발에 성공해 서울과 대전 사이를 광케이블로 연결해서 시범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망은 전화해선 하나로 음성은 물론 각종 문자와 화상 전송이 가능해 먼 거리에서 화면으로 상대편 얼굴을 보면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초고속 고품질의 화상정보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용 컴퓨터와 백신 밀리, 종합유선 방송망 등을 모두 연결해서 종례 것보다 훨씬 빠른 정보를 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편과 통화하면서 그림 등을 직접 전송하는 텔레라이팅 서비스도 있습니다. 전화 디지털 버튼 하나로 가정 전기 제품을 작동할 수도 있는 최첨단 통신기기입니다. 전화 디지털 버튼